멘사구나 좋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의사 선생님은 누구시죠? 제가 멘트를 날릴 때 여성분들 중에 심장마비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랑 항상 같이 다니는 저희 팀 닥터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양상국 씨 멘트가 얼마나 좋은지 검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기야 나 이 옷이 예뻐 이 옷이 예뻐 이겁니다 이거는 너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? 예? 정우 씨 먼저 한번 해보시죠 다 잘 어울린다 이거 맞죠?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? 아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상국 씨는 뭐라고 얘기하나요? 저기요 나 이 옷이 예뻐 이 옷이 예뻐 이거 이거? 이거? 아니 이거 이거 전부 다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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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전부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?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안 괜찮네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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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가 지금 제일 유리급해요 우와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상황 함께 보시죠 자기는 내가 왜 좋아?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지금? 이게요? 네 좋은 씨 먼저 한번 해보시죠 좋아하는 데 이유 있나? 응? 이거 맞죠? 아무것도 모른다 아이씨